마지막에 이곳은 빅뱅 이곳도 참 좋아 뭔지 알아요 뭐예요? 카키색이거든요 이유가 그거 하나예요? 왜? 뭐 좋은 게 아니고? 텐트 자체의 디자인이 진짜 마음에 드는데 TPP 텐트 특성상 죽는 공감이 많아요 구멍이 중간쯤 왔나? 어? 공값이 상관없어 이샘 학부가 오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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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랜턴 얹어놓으면은 좀 이쁠 것 같은데 엄청 이쁠 것 같은데 아 됐다 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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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립 땡겨요? 시원하게 드립 커피 좋아하죠? 저도 커피를 잘 모르거든요 정말 실력 잘하면 자기가 원하는 맛을 이끌어내야 된다 생각은 근데 저는 뭐 원두를 어느정도 로스팅해서 중배전 원두를 쓰고 몇 도에서 몇 분 추출을 하고 그것까지는 잘 못하겠어요 그게 가득 채우면 35g입니다 35g에 물을 한 350ml 넣으면 다음주에 좋아하더라고요 국기는 맞춰놨어요 나도 돌려 느낌 좋잖아요 이거 봐야 다 돌렸어요 원래 이거 린싱이라고 필터를 적셔줘야 되는데 셋 넷 음 맛있다 삼미가 좀 있는 온도네요 맛있지 음 소토 버너 버너밥 할때는 요것만한게 없어요 패킹도 작고 다 좋아 버너 거슬리는게 있다면 치가 약간 귀찮다는 점 근데 뭐 다른 장점 생각하면은 다음 시프트 하나 들어줄 수 있어요 쌀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유기농 찹쌀입니다 얼음 사러 갔다 할 때 응 얼음 사러 갔다 할 때 얼음 사러 갔다 통 짜자 응 먹겠소 너무 좋죠 네 한입 해봐 음 이 맛은 처음 먹어 본다 게시 맛은 그네 한입 좋아할 것 같아 밥이 다 됐네 연어 덮밥 할까 어? 너무 좋은데 연어 덮 네 물에 살짝 담가놓으면 매운맛이 빠지게 됩니다 이제 쌈호 할인받았습니다 구춤구백 생연어 회필렛 노루이산입니다 굉장히 기름지네요 음 음 연어 냄새 밥이 진짜 맛있게 됐다 이거 진짜 맛있게 됐다 간장 레몬즙 참기름 남은 이렇게 새콤한 바비큐that 이거 speeds up 약간의 물 약간의 물 앞두기 스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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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솔라니네? 아까 오늘 수비드가 들어왔는데 수비드 솔라니 터졌다 내 실력 이슈다 일단 첫 점은 그냥 소스 찍어 드셔보세요 한 점을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점은 양파랑 그 다음 점은 양파랑 맛있어? 그냥 퍼먹어야 해 비빈다 이거 봐 퍼먹 타임 맛있어?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소스 잘 만들었다 음 음 안 먹으면 돼 와 똑한데요? 왜 계속 저거 또 먹어요? 아니 좋아하잖아 이 연어 또 노래 불렀다 이거 맛있다 네 네 네 네 네 하나 더 줄까? 응 이거 먹어 가 연덥 밖에서 사먹은 마늘이다 이거 그치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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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이라면 굉장히 좋은 부위죠 소 한 마리에 한 5kg정도 밖에 안 나온다고 해요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했기 때문에 핏기가 없고 딱 요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음 보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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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으 오 툼툼툼툼 많이 갑시다 와 어메이징하다 사치쌀 스테이크 완성입니다 겨자씨 홀그레인 버베큐 소스 숲이 나니까 식감이 다르죠 촉촉한 느낌 나는데요 소금 소금 진짜 맛있네 밥 왜 이렇게 야무지게 먹자 맛있어 보여요? 맛있어 밥이랑 먹어도 맛있지 찰밥이라 차 샀는데도 더 맛있네 우와 비벼서 또 먹으면 최고 맛일까 맛있어 맛있어? 응 일찍 갔어 일찍 새우탕을 먹을게 먹고 허전하네 좀 씨면서 먹자 오빠 생각을 좀 더 해봐 이거 또 하면 오빠가 뺏어 먹을거잖아 그거 맞지 둘이서 하나는 먹자 그럼 아 맛있겠다 슬슬 걸릴 때가 됐는데 슬슬 걸릴 때가 됐는데 뺏어 먹을게 이거 뭔데요? 몰라 라면 물 기다리시는 게 제일 힘들다 일단 내가 다섯 입 먹고 줄게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? 이거 오빠 세입 먹으면 끝인데 뭘 다섯 입 세입이야 먹자 오빠 어 천잎부터 오빠 먼저 먹어 첫입이 제일 맛있다 먼저 먹어 볼게 고기랑 같이 먹으라 아 맛있는 냄새 난다 오오 오오 아 눈이 번쩍 띄네 아 탱글탱글하다 윤기가 잘 흐르네 맛있어 우와 맛있지? 내가 캠핑을 좋아하고 너를 왜 좋아하지 이 몇백원짜리 새우탕 하나에 잠이 행복해질 수가 있네 어쩌면 안 돼요? 난 원래는 식욕 진짜 없었는데 다 먹는데 오빠는 당연히 어쩔 수 없고요 오빠 이제 수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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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 수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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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장 수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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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Eagle 그래서 수영아 시즈 짱갑을 주세요 반을 접어야지 반을 접어야지 내가 아는 괴사디가 다운 것 같아 완성입니다 망사디야 맛은 있을거에요 근데 아까 무시했잖아 괴사디야 저는 매운 물을 소금에 타고 치즈 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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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물을 넣어둬 물을 넣어둬 물을 넣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